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노트북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그럴 때 잠시의 흥분을 흥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 러기드 노트북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은 광고마저도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빠진 건 그나마 좀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며칠째 꽤 큰 폭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우리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2시 오전까지는 그나마 조금 플러스 권역 혹은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었다가 오후 들면서 쭉 빠졌습니다. 사우디입니까 역시? 출발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사우디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드론 공격? 그것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오셨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 중동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도 문제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통화 정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면서 2년물이 1%를 넘었거든요. 1.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미국채 10년물도 작년에 고점이 1.77%였는데. 1.85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누가 누가 더 매파적이냐. 네가 매파적이냐 내가 더 매파적이냐 이런 대회를 하는 듯한. 매파 경쟁입니까? 매파 경쟁입니다. 처음에는 작년에 불과 11월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거다. 테이퍼링 하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 해서 아닌데 네 번 할 건데 이러고 있다가 금리 인상 하면서 타이트닝도 할 거다. 채권 금리도 줄일 거다. 이게 불과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큐티. 큐티까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비 레커먼 해치펀드 운영하는 매니저죠. 이제 백만장자인데. 3월 달에 50bp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채권시장은 채권시장도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채권시장 열리자마자 위로 치솟으니까 납삭 선물도 급락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하락폭을 좀 키웠죠. 하락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지수는 25포인트가 하락해서 286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13포인트가 하락해서 943포인트.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가 조금 더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게임주나 이런 쪽이 좋았었거든요. 좋았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성장주 이야기, 긴축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성장주가 조금 과하게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최근에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채팅창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신라젠이라든지 오늘 바이오도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신라젠이 상패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려왔죠? 네. 오늘 사실 출발은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어요. 최근 며칠 안 좋았거든요. 금요일, 월요일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3, 4%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악재들이 또 쏟아지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신라젠 상패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었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 상패 여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이 나왔어요. 상장패지 하겠다. 일단 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세 가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거래재계, 상장패지, 속계. 이게 속계는 연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할 수 있는데 속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요한 심사가 좀 기간이 남아있으면 며칠 더 연장을 해주는 거고 상장패지가 결정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거래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서 상패 여부를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패 결정을 했는데 상패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상패 여부를 다시 한번 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상패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다 그냥 상패 결정 난 건 상패로 갑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상패가 안 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회사가 또 이의제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패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제 기억인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또 거래 정지가 연장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거래가 재개됐던 기업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심의위에서 결론 난다고 무조건 상패로 가는 건 아니고 100%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쨌든 기심의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20일 이내에 지금 코스닥 시장위원회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는 일단 당연히 못하죠? 못하죠. 거래는 못하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거래 정지. 만약에 상장 폐지되면 이제 정리 매매 이렇게. 정리 매매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다시 사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그냥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정리 매매 기간이 있어요? 네. 일주일을 줍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상한가도 없어요? 상한가도 없습니다. 100원이 되든 50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휴지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경우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조금 찝찝하긴 했어요. 이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N... N... 잠시만요. 어디가 인수한 회사예요? 인수한 회사가 있거든요. 대주주가. 지금 제가 보면 이 회사를 정리 M20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거든요. 신라젠을?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천억을 유증을 해서 인수를 했는데 대주주. 18% 인수를 했는데 오늘 장중에 10%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상장 폐지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M20이 급락하는 걸 보면서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여기다가 내일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의혹 논의가 시작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슈거든요. 백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라서 시장에 올해 셀트리온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오늘 주가가 반등하다가 다 밀렸고 마이너스까지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의 투심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1위를 계속 한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총이 역전이 됐습니다. 에코 프로그램이 시총 코스닥 1위로 올라가는. 사실 이 시총 코스닥에서 시총 1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시총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을 대표하는 예전에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총 1위를 했었거든요. NC소프트라든지. 누가 코스닥을 이끌어 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이 되면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주도주가 되고 2차 전지면 2차 전지가 좀 더 주도주가 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 1위 자리를 2차 전지인 에코 프로그램에 내줬다라는데 오늘 조금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산업 개발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여기도 지금 굉장히 큰일이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최근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HDC가 100만 주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주 샀는데도 전혀 주가를 부양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도 급락을 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송계를 발생시켜서 건설공사 참여자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 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라고 법에 나와 있고요. 조건은 지금 현재 다 충족한 거죠? 지금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찾고 있어서. 실종자 상황이니까. 실종자 차원이어서. 일단 만약에 이렇게 돼서 영업정지가 된다고 하면요. 일단은 지금 발주한 거는 새로 수준은 받을 수 없고 발주한 건 계속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건설하고 있었던 곳에.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짓고 있는 곳을 새로 다 부시고 새로 올린다. 지금 1,5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영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짓는다고 하면 4,000억 정도의 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등록 말소가 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다라고 해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에. 동화건설. 구속이 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건설이 삼성물산에 흡수 합병된 그런 사례가. 그래서 물산이 지금 건설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광주의 그 현장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을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유지할 경우에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지연되는 거 1년에 7천만 원씩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 그전에는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만의 문제였는데 이게 건설사 얘들만 이렇게 하겠냐. 다 모든 건설사에 좀 강한 규제가 좀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또 오늘 대우건설이랑 19개사가 입찰 담합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이제 결정이 났는데 2009년부터 12년까지 공사한 한국가스공사에 29개 공부에 대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징후가 포착이 돼서 과징금 1160억 원. 오늘 판결이 났거든요. 판결 오늘 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 쪽에 안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네. 이런 소식이 다 겹치다 보니까요. 정부의 건설업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은 건설업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건설업이 올해 그래도 좀 괜찮을 거로 예상이 됐었던 연초, 연말, 작년 연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건설업 쪽에 너무 큰 악재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당분간은 건설업계가 좀 주가적으로도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당분간은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위축돼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들이 선택하는 선택 범위에서도 좀 약간 당분간은 비껴 있겠죠. 건설 쪽으로는. 만약에 이런 위기를 또 벗어난다면 또 어느 시점에서도 회복은 되겠죠. 당분간은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것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일단 좋은 것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제 삼성전기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어닝 시즌이라서 어닝이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 전망이 좋은 종목들 뭐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5%까지 오르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 IT나 전장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전망이 좋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MLCC인데 MLCC는 이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1위 업체가 일본의 무라타라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코로나19가 막 급증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2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라타의 일본 공장도 생산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1부 라인 가동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가동 중단하는 시설이 MLCC 생산 능력 중 한 20,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면 2위 업체인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MLCC 약간 하이엔드급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제 2위 업체인 삼성전기도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MLCC가 부족하면 무라타가 못 만들면 삼성전기가 반사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참고로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반도체라든지 회로 쪽에 아주 일정하게 전류를 공급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카메라 납품 기대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카메라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2021년도에 테슬라한테 수주한 물량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 매출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테슬라의 카메라는 LG 이노텍과 함께 삼성전기가 핵심 공급업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MLCC에 이어서 카메라까지 전장 부품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좀 좋아질 것이다. 테슬라 성장과 함께 카메라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기판 사업뿐데 이쪽이 항상 문제였어요. PCB나 이런 쪽이 계속 적자가 나서 이쪽을 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CBGA라는 조금 하이엔드급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을 작년에 1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 같은 업체와 협력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함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MLCC, 카메라, 그다음에 기판 이런 쪽들이 다 좋아진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제 비슷한 경쟁업체가 LG 이노텍이에요. 작년에 100% 올랐거든요. LG 이노텍이? 네. 99%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삼성전기는 30, 40%뿐이 못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LG 이노텍의 주가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플 향으로는 LG 이노텍이 훨씬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어찌 보면 삼성에 또 납품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거의 다들 파란색을 보일 때 이쪽은 이 옆쪽 쪽은 좀 그래도 괜찮았던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대충 보니까 뭐 다 거의 올 블루 한두 개 빼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쉽지 않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도 오늘 힘드셨을 텐데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은 안 그러겠죠? 내일은 오르길 기대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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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